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대학 기독교학과에서 신약성료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희라고 합니다. 이 유수깊은 경동교회에서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중석에 앉아서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경동교회에서 그저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실래요?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지금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조천호 박사님 위해서 한 번 더 쳐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질문을 미리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천호 박사님께서 답하는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2019년에 조천호 박사님 책이 나왔거든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거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이 안에도 줄을 엄청 쳤어요. 많이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리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근데 잊어버린다 해도 사실은 지난번 강의하신 거 그리고 오늘 강의하셨네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아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좀 한 번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냥 저희가 시간이 3시 반까지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미리 좀 써본 질문을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강연도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파트로 질문이 될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기후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탄소 배출을 줄이면 돼요. 이건 물리적 현상인데 이 물리적 현상이 이제 사회적으로 소통이 될 때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극복 방법에 대한 이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물리적 현상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변화나 이런 또 이제 신앙적인 우리가 교회가 할 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IPCC 6차 총회에서 제시된 미래 시나리오를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2030년까지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 지구가 딱 그 팁핑 포인트 위에 지구가 있고 한쪽으로 가면은 나락이고 한쪽으로 가면은 보다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 2030년까지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30년까지 남은 8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이건 이제 간단한데 IPCC 6차 총회가 5차 총회와 결론이나 전망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13년이었다고 합니다. 5차 총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 해왔는가 5차에서 6차로 가는 동안에 이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그동안의 진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5차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IPCC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새로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연구 논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들을 출연하고 거기 있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이제 연구 결과 기후과학자들이 했던 그 수십만 편의 연구 논문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갖고서 이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우리가 1990년도에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자라고 이제 그 기후변화 당사국 회담이라고 하는 거를 1990년도에 했고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27번을 했어요. 유엔 차원에서 이 기후변화 당사국 회담은 27번이나 했는 건데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운실가스는 67%가 늘어났습니다. 줄이자라고 맨날 그렇게 회의를 해놓고 실제는 67%나 지금 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운실가스가 누적되는데 누적되는 만큼 바로 이제 기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에 이 누적된 연구 결과가 굉장히 한 방향으로 아주 일치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늘날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지금 빨라졌고 강해졌고 지금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바로 이런 속도, 간도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빨라졌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이 기후의 천이 굉장히 지금 닫히고 있는 이러한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IPC 6차 보고서는 아직까지 인류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기후의 천이 닫힌다. 바로 그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획기적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다시는 우리는 회복 가능한 이러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이러한 파국 속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또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게 이번 IPC 6차 보고서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강의하시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전환점들이 인류에서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어떤 전환점 그 이상의 전환점이 지금부터 앞으로 아마 10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명적 전환을 요청하는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기술적 해법에 막연한 기대를 겁니다. 이게 기술적 해법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기대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삶을 바꾸는 대신 핵발전이나 지구공학적 해법 같은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핵발전, 지구공학적 해법을 기후위기 대응 방법으로 같은 수준에서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정권 들어서 과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벌어진 부정과 폐해를 부각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은 원전 확대 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핵발전과 지구공학적 해법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생각하고 거의 같고요. 거기다가 보태서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지구공학 방법이라고 하는 것 지구공학은 우리가 공학적으로다가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혹적이고 그래서 많이 이쪽 분야에 지금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게 실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성춘권에 에어로조 그러니까 작은 먼지를 뿌리게 되면 햇빛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991년도에 필리핀에 피나트포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재가 10km 이상 거의 20km까지 치솟아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춘권을 뚫고서 이 공기가 화산재가 성춘권에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성춘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권은 물 위에 공기가 뜯, 물 위에 기름 떠 있듯이 서로 딱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춘권에 이게 먼지가 올라가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먼지로 올려놓고 그 당시에 1,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결이 0.5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1도가 올라갔는데 난리가 났고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0.5도를 떨궜으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건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엄청나게 많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춘권에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다가 이 화산재 같은 에어로조를 먼지 성분을 뿌리게 되면 온도를 갖다 떨굴 수가 있는지 다 조사가 돼 있고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결론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온도 확실히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도만 떨어지냐 이게 아니죠. 이때 보니 91년도에도 당시 온도는 떨어졌는데 홍수가 안 나던 곳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안 일어나던 곳에 막 가뭄들이 일어난 거예요. 강수량이 지금 우리가 딱 지금 강수량 언제 비가 내리고 하는 거에 딱 맞춰서 지금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수량의 패턴이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설사 우리가 그렇게 온도를 막았다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나버렸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에 흡수가 돼서 탄산 성분이 돼서 산성화가 되는 거는 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지구공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으면 다 그럴사는 한데 막상 실현을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갖고 하면 안 된다가 현재 지금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핵발전의 문제 이 핵발전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핵발전의 이러한 어떤 논쟁이라고 하면 위험과 혜택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발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그보다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문제가 이게 핵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세대는 에너지를 써서 혜택을 누리한 건데 그 핵폐기물은 우리 다음 세대들 수천 년 동안 그 핵폐기물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돼. 이 친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위험을 끌어안는다. 저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건 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고 불 끄고 살래? 에너지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현실적인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위험이냐? 혜택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논리로다가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저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좀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위험이냐? 혜택이냐가 아니라 비용과 효과의 문제로 지금 논쟁이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이미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차원에서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영국하고 터키에 원전을 수주로 했죠. 5조 원 정도 투자를 이미 다 했습니다. 시설공사 다 해놓고 매몰비용 처리해버리고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지금 원전을 하나 짓게 되면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죠. 원금 뽑아내는데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봐요. 30년 이상 계속 돌리게 되면 상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10조 이상의 돈이 그냥 원금으로 묶여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는 그냥 매몰비용 처리해버리고 철수하는 게 낫다. 지금 도시바 한번 검색창에서 쳐보십시오. 도시바 그룹이 지금 무너지게 됐죠. 해체가 되는데 왜 해체가 되느냐?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원전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서유럽에서 지금 원전을 그렇게 늘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바로 도시바 그룹이 이제 무너지면 오늘날 이 원전을 늘리는 나라들, 중국,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동유럽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러한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갔습니까? 우리는 세계 주류시장, 서구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오늘의 발전을 이뤘지 전혀 우리와 같지도 않은 저런 시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만만한 시장들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로 여기에 승부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 비용과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 핵발전이 밀리게 되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유럽의 나라들, 미국 이런 데서 그렇게 핵발전을 늘리지는 않고 기존에 폐쇄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훨씬 적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런 경제적인 이러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그런 나라들이 왜 안 짓겠습니까? 짓죠. 그런데 이미 경제적 이러한 것들이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과학자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가 효율성 위주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핵발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제 효율성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핵발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잠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기독교인으로서 미래세대에 결국은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거는 핵발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돌아가신 녹색평론에 김종철 선생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해요.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선 지금 핵발전소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안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핵발전소가 있는 데는 사실은 전기작용률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뭐 쓰고도 남잖아요. 몇 배나 남는 거를 원거리로 아주 강력한 전압이 높은 전기를 생산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전기로 송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역차별이라는 거예요. 핵발전이라는 건 위험한 건데 결국은 그 위험을 농촌이나 이런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서 그건 기본적으로 차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일본이나 이런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핵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그 방사성에 노출되는 위험을 늘 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계약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목숨을 담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계급적인 불평등이 게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에 결국은 핵폐기물을 핵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차별, 계급차별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부도독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저도 덧붙여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구공학적 방법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생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신데 과학자는 과학을 할 때 어디선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 그렇잖아요? 이 지구 생태계나 이 지구라는 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냥 협소하게 일정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온도가 낮춰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너무나 거대한 지구공학적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것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별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의 규모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새 민주주의 위기,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정치의 역할,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과로에다 이렇게 썼네요. 문재인, 윤석열 정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평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령 탈원전에 대해 현 정권으로부터 공격받자 민주당 의사들은 사실 우리는 탈원전하지 않았다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가 막히는데요.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의 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예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비유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몇 년 전에 뉴욕시가 굉장히 강력한 기후대응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빌딩에 대한 대응책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2050년까지 빌딩을 갖다가 열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로다가 빌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건물, 빌딩들조차도 다 열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로 2050년까지 리모델링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리통 같은 거로 된 그런 빌딩들은 많잖아요. 여름철에 완전히 에어컨으로 다 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열효율은 엄청나게 안 좋은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 빌딩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산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런 언론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빌딩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뉴욕의 빌딩에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뉴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게 되고. 그럼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입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달려 그렇게 입법했다가 다 놀라서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뉴욕은 바로 시민들이 바로 그러한 언론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그 법을 통과를 할 사람들을 시의권으로 다 뽑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법이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2년 전인가 프랑스 파리에 이달고라 여성시장이 재선을 했습니다. 이분이 2기 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될 때 뭐라고 했냐. 파리 도심부에 있는 9만 개의 주차장 중에서 6만 개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파리 도심부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다 힘 있는 사람들이죠. 다 그것도 안 된다고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많은 또 그런 선동활동을 했겠어요. 그래도 파리 시민들이 바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달고를 시장으로 또 뽑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선거전 때 또 뭐라고 그랬냐. 내가 2기가 끝날 때는 자가용을 갖고서 파리를 갖다가 동에서 서로 통과를 할 생각을 아예 꿰매도 말아라. 이런 거를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시민들이 바로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바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훨씬 더 쾌적하고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이러한 참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날 이 기후위기와 오늘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저는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로 전 대응하는 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1930년대 당시에 대공황이었던 그 시절에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히터러가 내가 이 질서를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이거로다가 바로 정권을 쟁취를 해내잖아요. 그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하고 가장 민주적인 헌정체계를 갖추고 있고 독일 시민이 그 당시 전 세계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살았는데 가장 좋은 민주 헌정체계에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악랄한 히틀러를 압도적인 표로 당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를 대응해야지 이 민주주의도 지키는 것이지 바로 기후위기가 무너져서 이 세상에 모든 게 부족하고 무너지는 이러한 무질수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위기로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바로 독재체계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기후정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효과가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시민이 궁극적으로 이건 또 해주지를 않으면 이건 누구도 이게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치관은 이거 관심 전혀 안 갖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자기 표와 상관없이 이런 어떤 대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거로다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치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그건 지켜보고 여기에 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결국 정치가들도 움직이게 되는 결국 이것만이 그래도 희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시민이 훌륭한 정치를 만드는 건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30년까지 2030년까지 1.5도 산업혁명이고 1.5도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2019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3% 줄여요. 그러면 아까 여쭤보니까 2100년이 되면 1.4도까지 산업혁명이고 1.4도까지 4도 오르는 것까지 유지시킬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인류가 위기를 극복해온 패러다임하고는 패러다임하고 기후위기 극복 대응이라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 도전이 오면 막 열심히 허리띠를 조이고 뭔가를 해가지고 극복을 해요. 그러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2100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탄소를 계속해서 줄이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앞으로는 얼마 동안 고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옛날처럼 살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데 위기 극복의 패러다임이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2020년에서 30년, 20년이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아까 자전거 타고 그런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좋은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가치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기 극복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기후위기는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 사회, 문화, 즉 삶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현재 지구상의 선진 산업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현재와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 기대가 두 마리 토끼 잡는 일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윤리적으로도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아까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스템은.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0억의 사사가 삶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지금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지속가능하려고 하면 이런 지구가 1.8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원금을 까먹고 있는 중이에요. 투자가라고 하면 거기서 이윤이 남는 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지속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금을 까기 시작을 했다. 다시 말해서 원금을 까기 시작하면 이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 결국 원금이 고갈이 되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파국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데 오늘날의 이 위기에 이제 이 본질을 보게 되면 온실가스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난의 75%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대단히 지금 불평등한 지금 이러한 체계로 지금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재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어떤 한쪽으로다가 그 욕망으로다가 끊임없이 내달려가 이런 세상들 과연 이러한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흔히 이러한 말 낙수 효과 뭐 이러한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해야지. 그다음에 뭔가 거기서 떨어지는 그 낙수로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세상을 우리 열심히 살아왔던 봤더니 잘 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 사는 바로 빈부의 격차만 더욱더 심해지고 온실가스는 배출하는 사람은 다르고 피해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고 이런 세상으로다가 우리가 극단화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만찬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걸 갖다가 주워 먹으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가난한 사람도 함께 앉혀서 함께 골고루 나눠 먹는 바로 이러한 세상,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실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 위기의 극복은 궁극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과잉된 욕망에 의한 문제이고 이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는 불평등한 파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또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방금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해 주셨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문명전환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회심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게 회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리펜턴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오늘 뭐 제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 그 말이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글썼는데요. 이거는 리펜턴스라는 말보다는 영어로 번역한다면 콘벌전의 콘벌전이 더 적절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전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해달라 이런 질문인데요.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승진산업국가, 노년층. 이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노년층. 부자들에게 있는데 아까 그 표 있었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이 오른쪽에 있고 또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맨 아래 왼쪽에 있는 눈물 나는 그림인데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선진산업국가, 노년층, 부자들에게 있는데 그로 인한 파국적 결과는 저개발국가, 후세대, 가난한 집단이 감당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지역차별과 세대차별, 계급차별 등 차별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오늘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의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자가 아니시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문명적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어떻게 보면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2000년 동안 있어 왔지만 교회라는 조직을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 교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반대운동을 해야 될 것 한 세 가지 짚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속탄발전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세 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 아니래도 좋아요. 두 가지라도 좋고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뭐라 하지 말아야 될까? 자기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걸 뭘 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려니까 좀 막막하고요. 또 뭘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막막하고 이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오늘날 이 위기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런 어떤 죽으심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성서 위에 다른 곳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그 당시로서는 자그마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물길에 들어서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자그마한 그런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런 정치 경제 이런 기득권의 이런 시스템 체계 안에서 오늘날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 지구 위기를 대응한다. 정말 막막하게 이룰 수가 없죠.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부수고 새 세상을 만들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여기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사 우리가 이걸 실태를 한다 해도 우리가 만약에 이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이 세상이 굉장히 험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그 본능대로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대로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대로 지금 우리가 소금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사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식량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 갖고 그렇게 사재기를 해대고 난리들이 나겠죠. 이 세상이.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누군가는 바로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실현을 하는 그 누군가가 등장을 할 것이고 바로 거기에 또한 새로운 세상에 바로 그러한 열림이 또한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무너지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또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한마디 보탠다면 초기 기독교의 발생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는 1세기 팔레스타인이고 큰 틀에서 보면 지중해 연안 전체를 로마 제국이 통일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300년에서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 600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기원 후 300년 이후는 중세로 넘어가는 건데 기독교는 바로 그 중간에 이때 가운데 한가운데 지점에서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발생할 때 왜 중국에서 보면 춘추정북 그 혼란한 시대에 제자백가 세상이 5만 개 나와가지고 서로 백가 증명하면서 경쟁하다가 유교가 중국의 주류 철학이 지배 이념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서도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효율성이나 이 지배, 전복보다 사실은 지배가 더 어렵잖아요. 전복한 것을 지배한다는 면에서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준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정복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뼛속까지 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고 혼란스러워서 특히 헬레니즘 시대 전반기에는 종교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각 지역의 토착 종교들이 서로 토착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국, 원래는 폴리스라는 게 이게 포리스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거거든요. 요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혀 있었던, 폐쇄되어 있던 이 폴리스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외부 세계에 노출이 되면서 원래는 농경 사회의 토착 종교였던 것들이 외부 세계에 노출이 되면서 오만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유대교도 그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다른 종교들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경쟁했는데 그런데 이때 유대교의 강점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네요. 유대교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요. 종교, 지금은 우리가 종교 그러면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이 종교에 통합이 돼 있는 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리는 철학이 당당했어요. 그리고 종교는 지금 말하면 기복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윤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중철학이라고 하는 거 스토아 철학이나 견유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하고 윤리는 종교는 그냥 기복적으로 파르테논 신전도 그 복구해놓은 그림을 보면요. 완전히 무당집 같아요. 울긋불긋하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하얗게 돼 있지만은. 그런데 유대교는 이 윤리와 말하자면은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 당시 수많은 종교들이 경쟁하는데 굉장히 이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훨씬 더 발전된 종교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이 헬리니즘 시대의 일종에 글로벌라이스드되면서 기독교를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은 뭘 하냐면은 세계화가 되면서 그 당시 다른 원래 종교라는 거는 믿기로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유대교이 되는 거지 유대교를 믿기로 결단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방세계에 다른 민족에게 노출되니까 개인이 믿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종교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요. 그 토착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영생불사한다. 이쪽에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땠냐면은 교회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아스 3장 28절에 바울이 세례고백문을 당시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맨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이게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 참 철저한 차별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세상에서 그걸 넘어서는 세계를 교회가 상상하고 그 사회를 바꾸는 시스템으로 지향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래도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종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아까 제가 3종 차별 철폐 세트를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기독교적인 회신이라고 그럴까 그것의 핵심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의 거룩함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의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다 깊이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30분 딱 됐습니다. 제가 어쨌든 50분 시간이 50분 조금 안 되는데 금방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광고를 부탁하셨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 들으신 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대화는 갤러리 카페에서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명쾌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정말 좋은 강연 강의해 주시고 대담해 주신 조천호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